현지시간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9에서 중국 대표 IT 가전업체 화웨이와 하이어리 전시관을 꾸리고 자사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화웨이는 대표 스마트폰인 화웨이 메이트 20 시리즈를 비롯해 노치 없는 풀스크린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북 엑스프로를 소개했습니다. 화웨이는 대형 프리미엄 TV를 위시로 스마트 냉장고, 정수기, 신발 소독기 등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단일 제품으로 부스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 살균 신발장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신발 세탁기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CES 2019에 등록한 중국 업체는 1,2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551곳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중국 업체의 CES 참여는 매년 증가일로였던 점을 감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CES 2019에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